요리 실력이 뛰어난 세신에게 초기로 받던 궁금요리사 아르티움! 그런가요? 확인시간이 새롭게 개발한 요리의 재료를 찾기 위해 제가 세신님과 보육자님의 곁을 떠난 지 오래됐지요 이곳 수많은 역경을 거쳐 마침내 광기의 산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처에 뭔들어 50마리씨? 아아.. 아 네.. 다시금 머사가 얼마나 크락했는지 모르겠지 근데 악어님한테 말하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머사씨? 우리끼리 잠깐 바꾸는데 보호가 필요할까요? 그럼요 저희 주인님인데 네 악어씨! 리타님은 마라탕 먹을 때도 부모님한테 보고하고 먹나요? 아니 악어씨 골든포메 같이 제 돈으로 시킬 때는 허락 안 맞죠 리타님 허락 맡아 리타님 통금도 있거든 실제로 아 근데 시켜먹어도 되냐고 물어보긴 해 그래서 르리에 어디여 밥 시켜먹을 때 진짜 허당받아? 만덴가 어디야? 시켜먹을 때 나 시켜먹어도 돼? 뭐 시켜먹을까? 만덴가 어디야? 저요? 저 그걸로 갈게요 던전입구로 갈게요 던전입구? 어? 이거 던전입구 이것도 안써지네? 어 안써져 이거 마녀타야 돼 아 저거 타봐야 되는구나 던전입구 왔어요 던전입구 어디있지? 너 언제와 못써 뒤에 있는데? 그러면은 저희 양심적인 가격에 모시고 있거든요 네 이게 황금무기는요 저 따라오세요 황금무기는 항상 판두였다 인정? 어 나 랩트 때문에 못쓴다 못써요 근데 남봉씨 진짜 광기의 산맥 같은 데서 날려버리면 이 친구가 TV를 걸더라고요 제가 이걸 얻었잖아요 요거를 얻어봤잖아요 잠깐만 너블이 이 새끼 옆에서 듣는데 아 근데 광기의 산맥 전 광기의 산맥을 못 가요 괜찮아요 아 뭐야 아니 누구도 놓을 수 있어 아니 가면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도 할 수 있어 아니 너블이 형 진짜 훔쳐들었네 이렇게 보니까 근데 사실 우리도 듣긴 했는데 관심은 없었어 아우한테 굳이 그러고 싶지 난 안 안 안 동영아 나 히든캠 못 잡겠는데 다크아크아스를 줘 이걸로 패스 진행하시면 되는데 다크아크아스를 줘 나 누가 가러 갈거야 빨리 줘 하나 더 찾아봐 제가 힌트 하나 더 드리자면 그럼 날 찾아서 와 기타님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니 뒤에 있어 야 변수인데? 아프익냄 이거 저거 10개로 불려와요 퀘가 깨지네 진짜 아 휙냥 나머지 점도 줄게 이거 이루면 안된다 이거 진짜 비싼거다 이거 아 진짜네 만득이 말이 맞네 너무 쉬운거 보니까 뭔가 이 새끼 아까워져버리지 않아? 나머지 낯을 안줬다 만드새끼 멸망시킬까 오늘? 아니 내가 양심 heat 이 정도면 양심적이었잖아 이 정도면 양심 heat 내가 이겼잖아 내가 사기친 것도 아니고 뭣사 잡효가 알고나니까 쉬워보이잖아 잡지보고 그럼 문제집 잡효가 몇시였지? 잡효 몇시였어? 응? 이거? 아니 그거 말고 그전에 처음에 몰라 나갔다가 사라졌어 아 시청자들이 알려졌어 와 이게 편하네 저기? 집단지성을 이용해버려? 집지죠 집지 집단지성으로 세일인 깨면 재밌었긴 했겠다 집지 집단지성? 좋지 지금 시청자분들 3만명 계시는데 아이큐 50만 해도 아이큐 지금 70만이거든요 전투력 너무 센데 아이큐 70만이면 다 알지 뭣사씨 근데 계산이 좀 이상한거 아닌가요? 와 그럼 이거 진짜 만들기가 이거 못찾았으면 어이씨 어디야 아이큐 70만이면 아 근데 한가지 얘기해야 돼요? 저는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부왕 있는 사람만 깰 수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거 부왕 있는 사람만 깰 수 있다고? 어떤 내용인데 부왕 있는 사람한테 팔라고 그랬던거에요 사실 어떤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구요? 나도 부왕 있어 쓸모없는 부왕 다쿠아쿠 소리나 축내는 어? 어 뭐야 스바나타할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내가 목격했지 황키의 산명에는 여러가지 약초들이 많이 체집하려 돌아다니다가 목격했었네 원래는 순수한 종족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탐욕스럽게 변한게 이상해서 인상깊어 기억하고 있었네 그런데 그건 왜 혹시 탐욕의 반지가 탐나는 것인가 그건 위험한 물건이네 와아 일단 아니다 아니다 리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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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쳐들어 리타야 1단계 2단계 3단계 고드름 30개씩 구해올래? 어 그래 오케이 좋아 30개씩 어 제가 왜 부왕 있는 사람한테 팔라는지 알겠죠 2단계 5개만 구하면 30개 모두 된대 2단계 5개만 구해요 왜 3던전 갈 때는 호랑 안맞냐고 어 가려하잖아 고드름 구하러 2던전 가도 되나 야 리타야 너 이거 부르주간 가져가라 필요 없어졌다 아니 아 진짜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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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 좀 내도 된다 야 그러면 루디에 와 미니에 와랴 뭐야 너 이거 가져 이렇게 하니까 좀 더 편한 이거 하고 근데 이거 도박할래요 이거 도박이야 네 꽃 도박할래요 이거 그러니까 요리든이 이거잖아 네 아 요리든이 이거 맞지 않아 휘봐 휘바라 귀둘기한다 휘바라 휘바라 야 얻었어 휘바라 응 야 어딨냐 내가 너한테 가야돼 야 부둘기 옆총 쏴버려 야 야 야 어딨냐 뭐가 어 근데 비둘기라서 근데 진짜 대등하길래 근데 니가 무기가 세진거지 방어력이 세진건 아니야 근데 세일은 안맞아 근데 하고 무기가 세진거지 어떻게 안맞는데 어떻게 어 그러네 사람한테 적이라는게 존재하거든 야 야 야 근데 이거 확률이 몇이지 야 빈을 4천 찍었다 빈을 4천 중력해도 나한테 한대 맞고 죽는데 나 오늘 핑민형 체력 500만이 주의바 어 근데 나도 너한테 한대 맞고 죽을지도 그게 밑에 밑에 어 핑민형은 죽일거 같은데 그니까 무섭긴 하다 세일은 세일은이라 개사기 세일은 아 언니 무서운 척한 나 억지로 무서운 척 그래도 해주네 해달라는거잖아 아니 근데 보지도 않아도 개사기 세일은은 좀 역하네 그러니까 그니까 아니 맛이라도 보던 그야 어 뭐지 아 이거 둘이 맛 한번 봐봐봐 아니야 아니야 괜히 까불었다가 핑맨이 날 치러 올 수도 있어 야 어딨냐고 안 갈 건데? 이 널뛰넓은 곳에서 어떻게 찾게? 아니 나 르리에 입구에서 사냥하려고 했는데 뭔가 날라와서 날 어깨 박고 들리기 싫던데 아니 여기 왜 몬스터가 제니 안돼 여기는? 아니 저 핑맨을 얻었어? 얼었지 어? 그냥 바로 목술이 아거랑 대화하려면 멋있는 사람 누구 센 사람 한 명 죽이고 와야돼 야 아 누구 죽여야돼 야 어딨냐 머싸우는 근데 풍종 골든 포메리안이 아니라 죽이기 힘들걸 머싸우는 악어 부왕인데 야 머싸랑 싸워라 차라리 머싸랑 야야 사천양 뚫고 와야돼? 머싸 머싸 야 야 머싸랑 어디있어요? 나는 악어 고가의 최약체 굵은 눈에 뱀 모습 머싸다 나랑 싸우고 싶다면 물의 정령계 입구로 오도록 하글라 어 뭐야 스틸할라고 하네 기분이 갑자기 팡나쁜데? 아니 아니 없는 줄 알고 바로 가자 아우씨 아우씨 물의 정령계 입구로 오면 한번 상대해 주지 안되겠다 비둘긴 알겠지 내 세일은 핑맨 물..뭐? 물의 정령? 간다 어 바로 간다 물의 정령 집구로 오도록 하글라 나는 붉은 눈에 뱀 모습 나 우클릭 써야 빨리 잡는디 받아라 아냐 아냐 우클릭 쓰면 쟤 저도 죽어네 명취 아 오케이 저기 멀리갔어 힉락 뭐야 세일은 뭐야 센거 맞아 세일은이라네 어 뭐야 혹시 골듬꺼맨에 냐는 다른 극라 형 현금 3,000원에 3 비둘기 찍혔는데 머싸 시지쓰면 다 죽여 어 내 체력을 이정도로 깍다니 바르카 아매카 오오오 야 다시와 야 야야 야 다시와 하지만 나는 우리 아거길드의 최약체였지 채웠지 다음은 다음은 금이의 리타 야 금이야 상대해줘 야 2단계 인마 물의 정동을 알아 2단계 아 지금까지 몰입도 미쳤는데 갑자기 쓰러졌다 아구 용병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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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어들 리타 무대병령으로 왔다 가난다 야 나한테 내가 스킬 아 시발 같다 아 나 죽었다 괜찮아 나 할일 다했어 야 그거 알아? 그니어 서글은 우리 4천왕중 두번째로 최악체였지 아 나 아래에 쓰고 있는데 죽여 뭐 이 새끼 매너 없어 원래 권리신할땐 안 죽이는거야 뭘 건강하게 뭐사를 랑 니타 평타로만 죽였다 4 비툴들 이 녀석 비둘기는 아니고 멧비둘기에 난 아직 날지않았다 한마리잡을거면 몸을잡아야지 야 근데 광케이산맥 장난아니다 아 때려봐 야 때려봐 아 때려봐 아 이거 캐스트 개 띵겁네 나 뭐할라그랬더라 광케이산맥이 진짜야 아 근데 아 파벌 물에 대한 영향력 감소 X나 했잖아 이거 뭐야 느끼는건데 광케이산맥보다 저기 어디냐 다건이 더 심했어 여기는 쉽네 그건 너가 레비아탄을 들고있기때문이 너가 레비아탄을 들고 다곤지어 감아봐 광케이산맥아 나 하급무래기억 얻었어 야 물의정령 죽여버렸는데 내가? 어 핑맨이가 겁나 때리던데 물의정령 너 이제 그 치나도 떨어졌다 근데 의미있지 딱히 의미 없지않나 어 근데 오히려 돌입도있어 물의정령께 쭉 캐스트로 진행 가능 어 잠깐 물의정령캐스트좀 알겠다 어 리얼 내리면 가능함? 땅의 치나도 높으면 가능하지 오오 아 땅이 지나도 높으면 땅도 가능해? 니맛마리 잡으면 될걸? 아거야 나는 졌어 핀맨이에게 괜찮아 너희 할 일은 충분했어 스탯 줘요 남봉씨? 이제야 야 니 딱가리들은 처리했다 아거 야 아거 어? 어딨어? 시바! 이 새끼가 감히 우리 부하들을 쳐 넌 내 손으로 모가지를 댕강댕강 날려버릴거야 모를 다 기다려라 아 전나무섭네 나 이 성이 모를 성으로 방문하겠는데? 검은 니코라지에 아거 나는 최종보스 야 이게 보스? 이게 보스? 야 진짜 개든달드 지려버리네 그냥 야 핑맨야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다른 애들이 얼마나 센데 지금 어? 너 이 힘을 과시하는거야 그래 지금 어? 비둘기 강하나 더해 왜? 나 존나 세라 강하나 벌써 했어?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아거구가에 4000원 야 CC 써도 피읍이 안네 아까도 뵙잖아 근데 뭔가 핑맨 날아다니다가 레비아탄 3총 맞고 떨어져 죽는거 보고싶다 어느정도만 먹고 허그 혹시 야 내가 날개를 활짝 팔잖아 아닌가? 악어는 날개 닿을 수 없어 근데 너 날개는 닿아서 레비아탄에 비해 왜소하던데? 맞아 아니 자이언트움이 존나 센거네 왜소하더라 범위어제 리타를 쓰러뜨리다니 원래 리타야 심플 이즈 베스트 유노? 그걸 알면 부활이 있겠냐 아 킹이였구나 데빌웜 세마리 타이니웜마리 뭐야 애들이 죽고있는데 이미 공격력 강화권 있으신분 삽니다 오클릭 지혜? 아 그거 아직도 안하셨어요 오쉽게? 아 지금 마수 강화를 해야돼서 스발리맨 다했는데 어휴 예? 아니 마수 아 형은 있어? 어휴? 어휴? 마수 강화가 뭐에요 세대가리 탁취가 덜한다 형 마수도 강화를 해야될거 아니야 강화 안하면 안쎄 칠만까지 갈게요 마수무기에도 다공강화 해야돼 다했는데요? 몇? 우와 저 50개 바로 붙였죠 형님이랑 두 마리 어? 그 부채는 얼마나 센? 부채? 지금 공격력? 아 불러줘야돼 이거? 잠깐만 혹시 일곱자리? 어? 여덟자리? 어? 아홉자리? 만 아님 어? 5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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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짜리? 나도 사실 5짜리긴 해 만을 못 5짜리게 못 셀 리가 없는데 나는 2만대라서 그렇지 나 뭐 한 7만? 음 음 음 음 7만이 어떻게 돼 형이? 안 놀라네 7만이 안 놀라네 7만이 아니 아거는 실제로 7만이거든 아 진짜 씨 진짜 7만이야 저기 아 나도 7만이지 7만이 될 수가 없다니까? 어? 나도 7만이지 아직 7만 안 했어 오케이 7! 어 7만이 불가능해 어 엄치 괜찮아 안 먹어도 돼 10만은 좀 빡센데 아 불가능하다니까? 공격력이 7만이라고? 지리는데? 아니 불가능하다고 아 공격력이 10만이라고? 와 10만 내가 볼 때 오늘 20 몇 회차야? 29회차 동안 아쿠아솔만 파밍 다녀도 불가능할 듯? 그럼 뭐 가능해 어 근데 를리에 온 사람이 있는데 누구나 힝아 나다 못써구야 나다 핑맨 나 붉은 어금니에 못써 오 나이스 산란기의 거미어제 리타를 죽였다고 들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산란기야? 뭐야 죽어있는데? 어? 어 뭐야 궁쓰니까 를리에 몬스로 다 죽어있어 뭐야 이 녀석 하하하하 아버가 동급 혹은 그 이상 하하하하 이 새끼 하하하하 직장들이랑 그렇게 맞을 수 있는 어? 원컵 나는데 봤어? 야 마수몽인데 원컵 나야지 아 그렇지 어 넌 마수야 이거 아거리야 이거 아거리야 시히히히히 Frau 뭐 강아 hol estrogen 어이 씨.. sp 후이 녀석 나보다 재밌게들 산다 재밌게들 살어 나처럼 위에 우아하게 살아야해 사람은 으그그그그 으 Government 너 Ga 아아아아아 스마트 아이olutions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내가 목격을 했지 광 balls 색의 여러가지 약초를 채집하려 돌아 blessing 원래 순서한 종족으로 알려져있는데 그렇게 탐욕스럽게 변하게 이 상황에서 인상 깊은 기억하고 있었네 그런데 그건 왜 혹시 탐욕 반지가 탐나는 것인가 그건 위험한 물건이네 소위한 모든 주인들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물건이지 나에게 자네가 강한 정신을 가진 어디나 확신을 보여주시면 알려주겠네 자네 인내심을 한번 보여주게 이던저 설원 지역에서 일정 시간마다 이거 깼잖아 리타야 4단계, 5단계, 6단계 또? 30개? 어 말도 안 돼 너무 많이 필요해 나는 황금무기를 지어본 자 그래서 넘겨준 거니? 난 도저히 내가 또 황금무기를 얻을 자신이 없었다 아 저기 그때 그거대로야? 황금무기는 항상 지옥이지 그때 그거대로는 아니지만 느낌이 조짐이 보였다 아...C 조짐이 보였다 난 그때 심연의 발광석과 그...뭐냐 탄호철을 50개씩 뜯었지 뭐야 아아아아아아아악 아 그거 ㅈㄴ 쓰레기네 아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어... 같이 놀아주는 듯 하다가 그냥 돈 뺏어버리네 갑자기 어찌하여 저항하는가 그냥 좋은 소식이랑 나쁜 소식 있어 좋은 소식은 땄는데 내가 볼때 안 좋은 소식은 다 잃었겠지 병신아 아니야 아니야 다크하퍼 소울은 잃었거든 어 근데 옐로우는 땄어 좋아 그럼 좋아 그럼 좋아 아니 다크하퍼 잃었는데 옐로우를 따서 좋다고? 근데 지금 옐로우가 아 나는 애들 멸망시켜서만 하는거구나 응 그치 근데 어필했었어 그전에 나쁘지 않아? 맞아 근데 나 나 아까 거의 100개인가 땄는데 많이 잃었어 딴건 딴건데 몇개 땄는데 그럼 그러면 난 30개정도 딴거 같애 아 그정돈 됐어 그정돈 됐어 나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제 내가 평정장애 한 것처럼 너 화장실에 보낸 다음에 손가락 자를거거든 던질건서 어떻게 해 이제 해심 그럼 난 이제 아기 만나가지고 이제 어 다시 가는거지 아 앉아 난 뭔걸로 가겠네 아니 이걸 열심히 업그레이드했는데 인맨창이 없어 아니 근데 리타야 잘봤다 너 실패하더라 아래야 아니 이새끼 방방을 타네 아주 지랄해 그 다른사람이 저거 좀 쓰고 왔는데 혹시 실라켄스 좀 가져가주시면 안되나요 실라켄스 이 동굴을 쓰면 나머지인데 저희 시민분들한테 얘기해보세요 제가 한번 연락할게요 진짜인데? 언니 세이렌한테 맞아봐 존나 아파 적었을 그건 없다 오 세이렌이 좀 약간 어디서 행패있죠 인간계에서 행패 좀 부리고 왔나본데 아래야 발동전에 뒤져있어 아아 기다려봐 캐스트 밀고있어 아니 안되겠다 오늘 베이무스 두마리 사서 집에 박아놔야겠다 아무도 모르게 이야 어우 생각해봐 나도 베이무스나 박아놓을걸 이거 진짜 짭짤하네요 뭐였더라 어 흠 홍보사회 강해지셨군요 아이씨 장난하나 미구 존나 힘든데 순행아 장난해? 왜? 존나 힘든 퀘스트잖아 뭔 상관이야? 이런 나이도 안되는 말다든 이등캐리 넘겨 내가 하는 퀘스트도 지금 난이도 개빡센거 같아 진짜 넘겨 역시 남모님 미구에 빈 모으는거에요? 아닙니다 저는 구구랑 노는거임 어? 르거그다 어? 르거그가 있다니까? 르거그? 르거그? 르거그가 왜있어? 르거그 있던데? 그냥 상있던데 르거그가? 아 이거 곧 있으면 완료하니까 넘겨줄게 아 내놔 리타야 빨리 줘 뭘 아 나 몇마리 다 맞지? 나 존전있거야 미구에 없죠? 미구에 없죠? 미구에 없던거 아니야 이전에? 아래야 내놔 아거야 언니 아래야 줘? 500.. 올릴 스테드 하나 골라달라고? 네 그 피지 피 HP 아가미 어 주지 말라는데? 어 아직 아직 퀘스트 안 깨서 아직 주면 안돼 아 왜 퀘스트 깨면 주는거 아니었잖아 아 이게 이게 맛있는건지 아닌지 확인은 해봐야지 그런게 어딨어 와 뭔얘기야 근데 이거 프린님 약하면은 다 이해할 줄 알아야돼 아 그래? 깨면은 주는거 맞지? 아보야 또 다 구했어 고드륜 다 구했어? 아 다일렀다 아 지금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기다려봐 마침 잘됐어 좋았다 좋았다 던전있고 사기? 사기는 지인이 친다더니 뭔소리야 사기 아직 안쳤어 아직 안쳤어 뭐야 벌써부터 나의 사기꾼을 물면 진짜 사기꾼이 뭔지 보여주겠어 알았어 알았어 너 아니야 너 착한애야 너 정말 선한아이야 너는 선하다고? 나 선한아이 같지? 왜 함부로 판단하지? 어 착한아이 착한아이 이타야 어디야? 너야 쿠팡맨 튕겼대 아 쿠팡맨 튕겼대 어 조금 기다려봐 광산입구권이 없다 어딘데? 아 뺐어 뺐어 아 이거 더 있나 더 찾아봐야지 그냥 내가 던전입구에서 받으면 되잖아 그치 만득씨 혹시 그 어떻게 됐나요? 전 얘기했는데 아 대화 죽이려나? 오케이 땡큐 저희 뭐 18마리 남았다 해서 멀었어요 이거 이러면 볼 수 없지 대붕이 해싱 끝날 때까지 안될스 엘라임 난 물 건너갔음 어 너부리가 남는게 있지 않을까 만드가 남는게 어딨어 탈탁 턴은다 애초에 물고기는 물고기로 밖에 교환이 안된다면 내가 다른 색깔이 그럼 오늘 너부리를 멸망시치면 어? 야무지긴 할 듯 지금 이미 5단계 되있는게 너만 남았지 근데 여기서 물고기 남아있는 국가가 아버님밖에 없어 그 5단계까지 구매해야 될걸요 아마? 그 어차피 최종꺼만 구매가 안될거에요 아 해봐야 알아? 예예 참고로 저는 두개 했습니다 아버씨 아 그럼 안할래 굳이 굳이 저거 안하고 아 혹시 제가 뭐했는지 알려드려요? 어? 맞아 팀이잖아 너 뭐했는데? 나 체력이랑 회피 근데 체력이랑 회피는 4단계만 해도 되잖아 근데 사실 아니지 아니지 50만이 얼마나 큰데 어? 20만이 보즈 3개 할래 그냥 뭘요? 마스터 보즈 마스터 보즈 한개밖에 안되요 아 그래? 네 이런씨 화살 어디서 사 상점 열기 베이모씨 짱샌던데? 짱떼 보이던데 아이 10점 어 여기서 구구석 으악 남봉씨 지나가다 죽었어 그래 지금 내가 뭐뭐 쓰고 있지? 뭐 뭐 어떤거 바꿔야되지? 잠깐만 힐링을 빼서 뭘로 해야되더라 어 여기 뭐? 파워지? 지금 파워가 없는거 맞지? 아 주시하지마 아 그래 옐로우가 오는김에 이것도 좀 가져가라 그거 이런거 잠깐만 아버님 구주를 안 맞지 않게 만득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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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 반갑다 이게 지금 피지컬 오케 피지컬은 끼고 아 만득이여 반갑다 너 왜 여기 캐스트 깨고 있니? 왜요? 아니 거기 가면은 악어가 우클릭스만 죽어요 아하 갑바 입어야되 내가 가겠다 거긴 어디지 거기는 거기는 그 광개산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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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가 어디냐 입구요? 이거 마스터는 바꿀 수 있어요 입구 물어본거 싫어 아이야? 아니 모르는데 나 입구 광개산맥이 뭔데 광개산맥 그 거툴루 왜 때려 그니까 입구가 어딘데 그 날에 감았잖아 다크형 있는데 다크형 아 형 이거 오던전 리메이크도 모르지 형 리메이크? 오 리메이크가 되었군 너 왜 하고? 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상점 여기 강화수 아이 너블불이잖아 이거 세이렌 내가 가졌네 죽어버려랏 아따 안돼 아래야 줘 너가 죽었잖아 너가 죽었으니까 아래야 줘 뭐하는데 그런게 어딨어 나발 컷 이게 뭐야 내 입장 아 금이 가 에이 금이 에 헉 아래야는 처치했는데 이거 화이트하고 이거 니니에 와 지리네 어 버타 이거 히트박스 보는 킵 뭐였더라 감사합니다 어 F3B 뭐야 F3H 이건 피스컬인데 F3B 와 여기 BGM 나오는데 뭐냐 말 속인거 같은데 머싸가 이제 안뜨렸는데 F3B 맞아 뭐야 너 뭐야 너 F3C는 그거 꺼야돼 어 비둘기다 뭘 비둘기랬냐 독수리 이 새끼야 아 나 실버 껴져있는건가 아 독수리다 계속 죽어볼래 어 8만6천원 어 야 사람죽다 야 난다 아 어딨어 아 어딨어 왜 저를 자꾸 찾으세요 아니 근데 형이 날아다닐 수 있는거지 날아다닐 때 세지는게 아니에요 형 막 맞긴하네 아 왜 또 뭐 필요하니 파밍 아 한번 가볼게 차표 뭐였지 얘들아 확인 몰라 아니 히든피스만 가볍게 먹고 녹화 끌려있는데 한시간 넘게 녹화하겠는데 이거 아 이쪽이다 이 꼴입니다 히든피스 장난아닌나보네 광개산맥 히든피스는 깨는것만해도 엄청 오래걸리는 듯 아 남편히 히든피스 뭐 먹었길래 별거 아닌거 같아요 470 470 지금 맞아 온나좋은건가본데 아냐아냐 별로 기대않아 난 어차피 안될놈이니까 아우 클릭이 데미지구나 어 뭐야 이거 뭐야 크라켄이잖아 뭘 봐 이씨 아 1170이라고? 뭐야 얘 이거 못찾아가지고 돌아가는건가? 어 어 나 못찾아서 아 이거 여기 아니구나 저기다 누나 응? 여기 캐스트 어딨냐 나 히든캐스트 알려줄까? 아니 그냥 캐스트 아 너 그 나오자마자 앞에 보면은 있는데 코 앞에 나오자마자 이동마녀가 있는데 자네 있는 심은 굉장하군 일정시간 동안 나오는 고드롤을 모으기 쉽지 않았을텐데 어쩌면 자네는 정말 진정한 안드바라 나우투의 주인이 될 수 있겠군